이거! 이거! 아니, 여기! 묶은 놀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서정국 씨한테 뭐라고 불러? 아빠가? 졸리! 이거 졸리야! 장모님 말고? 내가 이런 거 예약해, 통과! 통과, 통과! 자기는! 아, 예약하죠?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사람? 마마 보이! 통과, 빨리! 빨리! 엄마, 여기! 가평 휴게소에서 이거... 이거... 뭐? 이거 넣어서 이렇게... 요만간 거... 어? 과일이야, 과자야, 뭐야? 오! 뭐, 뭐, 과일? 과자, 과자, 과자! 맨 끝에 짱은 과자! 그렇지! 발사, 발사, 발사! 태양이! 태양열! 아니, 태양이 멋있게 지는 걸 뭐라고 그래? 빨개, 온통! 아, 뭐지? 논이었던 거... 노! 노! 노을? 그렇지! 아, 맞다! 다섯 개 맞췄습니다! 아, 이거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다섯 개 맞춘 것 같은데... 김광! 파이팅! 파이팅! 12개 맞출 거야... 12개 맞추자! 파이팅! 자, 시작! 가은아, 너가 좋아하는 주스인데... 오렌지보다 좀 크거든? 엄마가 지금 드라마에서 맞고... 잠옷? 잠옷? 아, 좋아요! 야... 아, 이게... 양으로도 쓰는데... 양? 풀이야, 풀인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훅! 이렇게 날려! 우리 집에도 가끔 있어! 풀이야, 풀! 순박이? 순박이? 아니... 이게 뭐... 아, 아파졌는지... 어, 미치겠네... 민들레? 그렇죠, 저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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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추석에 비 사먹는 거! 송편!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가족을 뭐라고 할까? 대가족? 대가족! 차 타고 갈 때 되게 막혀! 그걸... 트래픽! 체중! 체중! 그런데? 교통체중! 그렇지! 빨리 가야 돼, 거기에서! 뭐라고? 그... 고속도로! 그렇죠! 다윤아, 이경규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치유가 돼, 마음이 치유가 돼! 힐링 캠프?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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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결혼할 때 이걸 맺는 거야! 서약! 약속! 어... 네 글자인데 우리가 어느 해 동안... 백년회로? 백... 백년은 맞아, 근데... 백년 가야! 그렇지! 아... 아, 좋아요! 아... 여덟 개입니까?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자,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누굽니까?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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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는 안 해? 야... 아유... 엄마는 할 게 없네! 자, 가겠습니다! 자, 시작! 형 있잖아, 그...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나 그런데 있잖아, 그... 꽃처럼 생겼어, 꽃처럼! 꽃? 동그란 거! 아... 화전? 아니... 통과! 아... 아, 솔방울! 자, 수홍우리 맞습니다! 어, 이제... 어, 우리 집에 날 돌보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해! 고모! 와! 그래! 개날리 춤! 잘하십시오! 야, 빨리 움직이십니다! 형,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 용기! 아니! 다른 거! 뭐? 리더십!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협동심! 아니! 아, 뭐길래... 걸리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네모나다니?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 통과! 아, 통과! 아, 뺏겼으면 놀아! 아, 지금! 우리한테 있다고만 하면 뭐해! 어, 이거! 어,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돈! 어? 돈! 아, 정금! 아니! 이걸 막 찍어! 도장! 아! 아, 잘 찍어! 아, 잘 찍어! 아, 잘 잘해요! 아, 잘 잘해요! 응! 아, 내가 지금 뭐 들었어? 어? 아, 감기! 아, 잘 간다! 아, 잘 간다! 아, 잘 간다! 형! 어떤 사람이 남녀? 뭐라고 하지? 무소! 아니! 무소! 평등! 아니! 야! 네가 하지 마!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는! 우와! 아, 다!